하하하하하 그게 또 제가 전혀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이현이 형 오늘 신... 네 아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또 녹음실에서 열정을 하고 하하하하 하긴 본인 다 아 씨... 다시... 집은 누워있는데 아닌가요? 이렇게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거고요 아! 누운 거 아니지? 알켈리카 사탕을 먹은 거를 본 적도 없고 살 정도 안 해도 많이 하고? 네 요즘은 아닌데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인가? 부스에 들어가면 한 번에 오다 싶으면 너무 확 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뭔가 주어진다? 평생 이 뒷... 네 그렇죠 그게... 그게 더... 그게 또 제가... 근데 제가... 생각이 듭니다 뭐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거 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? 당연히 앨범 홍보... 1분간 저희가 앨범 홍보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?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겠네요 방금 보셨죠? 이거는 조금 애매한... 저는요... 51대... 방금 보셨죠? 그런 것도... 부문해주시는 거에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일 것 같아요 되게... 그런 부분... 되게 어렵잖아요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잘... 신경이 된다고...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그리고 그거... 뭐 하나 보였죠? 그... 어... 뭐... 질문이 뭐였죠? 아직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아... 신조어 신조어 제가... 신조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를... 그 친구랑 만나니까 듣지 마 아니에요 제가... 아니 괜찮다고... 안 하셔도 돼요 뭐가... 아... 아니에요... 뭔가... 일단...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... 아니 아니요 진짜 싫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... 그렇게도 바꿀까요? 안 할까요? 하고 싶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창아입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셀럽티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